?? in the night today 소아치 부잉 두 버 엡 Boot 이따 드라이 포 라이 와우 리아야 너 진짜 노래 잘한다 BTS인 줄 알았어 내가 원래 노래 좀 잘하잖아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내 얼굴은 그렇지 않는 복권이 관리를 안 하거든 대충 여정도 근데 관리하면 얼마나 잘생겨지겠어 진짜 내 잘생김이 내 노래 실력이 너무 무섭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니은 니은 그 정도임 솔직히 이 정도 외모 노래 실력이면 거의 방탄소년단 B급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어 어 어 위치했어 B급은 무슨 오빠는 B급이 아니라 그냥 B급이야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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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버릇이 그게 뭐예? 한동안 조용하다 싶더니 또 그러네 아 됐네 오빠 진짜 똥 봐 너무 받아주지 마요 받아주면 진짠 줄 알아요 그래? 진짜 뭐라카노 난 너무 잘생겼어 난 너무 잘생겼다고 I am has a boy has some has a boy BTS 비주얼 멤버인지 납득이 가는 얼굴이야 하지만 내 얼굴도 그래 이건 마치 게임 그래프으로 정성들이라 만든 캐릭터조차 감히 흉내내지 못할 퍼펙트한 얼굴이야 야 리아야 언제까지 그럴거야 이상한 집 그만하고 PC방이나 가자 마리아 진짜 BTS 보고 빠졌냐? 너 진짜 못생겼으니까 그만하고 빨리 PC방이나 가자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지정해 줄 수 있겠어? 어? 땡기? 늑댑? 나 김니야 당장이라도 BTS 멤버에 영입되어도 손색없는 베이스 But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댕댕이 너 역시 마침결치 뭐? 나? 그래 넌 아직 잘 몰래 난 이제서라도 나의 매력을 바이드해버렸지만 넌 아직 너의 매력을 하이드해놓고 세상에 보여주지 않고 있어 뭐? 그리고 진흙대 너도 알고 보면 너도 광석일 뿐이야 널 과거 보면 멋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 넌 BTS 멤버인 정국을 닮은 듯? 보여줘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BTS 메인댄서인 지민탱댕 그리고 메인보컬 정국 늑대 너희들의 태클 코만이 네네 모습을 일깨우라고 나의 진짜 모습? 내가 이 세계에서는 BTS 예스! BTS의 새로운 비주얼 멤버 친리아 등샷 음? 카메라가 저기 있구먼 음? 쭉! 나 방금 너희한테 키스했어 이제부터 인예매 formulated 유튜브 구독자인 너희들의 파트는 내꺼야 BTS의 메인댄서같은 어우 댕댕이 등좌 나의 섹시한 몸짓 한 번이면 익념한 유튜브 구독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지 이리와, 마이 베이비들 음...뭐? BTS 섹시 다이너마이트 질대 등장 유 후 나 추우 굿나잇 마이 데일링 아껴어! 지적대는 정국이 아니라 댕댕이처럼 생겼고 댕댕이 오빠는 지민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주민처럼 생겼어 아...어떡해...오빠 대가서 미쳐버렸잖아 안되겠어 이대로 있다간 정말 큰일이 나고 말거야 그러고보니 동생인 내가 나서서 빠른 세대 파악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러고보니 학교에서 애들이 뭔가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 왔다! 엑소 성함이 워낙 방법이 엑소 폐허베 혹시 BTS 제맨? 제맨이 왜 여기에... 아... 아니구나... 땡땡이었구나... 이럴 이럴... 나의 미스트 해큐... 뭐... 그런 오해는 많이 됐고네... 어라... 혹시... 정국씨? 사인... 해드릴까요? 하하하하하하 우린 정말... 완벽한 BTS야! 너무 잘생겼어... 이빠들! 어우... 내 동생 요르르 아니야? 하하하... 요르르... 좋은 오후야... 아... 아... 네... 아... 그나저나 그거 들었어요? BTS 멤버들이 글쎄... 사실은... 우리 잉녀 마을에 살고 있대요! 뭐...? 어우... 그건 몰랐어... 우리처럼 잘생긴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니... 잉녀 마을의 BTS인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 아... 어쨌든... 그래서 오늘... BTS가 여기 잉녀 마을에서... 곧... 곧 딱짝 팬미팅을 하겠다네요? 완전 대박이죠? 확실히... 굿 뉴스긴 하네... 좋은 인포메이션이야... 그러게... 이천에 우리 두 눈으로... 글로벌 슈버스타인 BTS를 받는 게 좋겠지... 하아... 실제 BTS보다... 우리가 더 잘생겨지면 어떡하지? 돈 워리... 돈 워리... 돈 워리... 혹시라도... 우리가 BTS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니라고... 픽스 해지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오빠를 실제로 보는 날이 오다니... 그러게 말이야... 으아... 너무 좋아... 여긴가? 확실히... 사람이 많군... 오리를 BTS라고 자극하면... 곤란한데...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이면 좀 곤란하지... 이제 BTS 팬분들이 등장하실 겁니다! 팬분들만을 위한... 강작 팬미팅인 만큼... 모두들 적절한 배달을 지켜서... 좋은 시간만 들어주세요! 으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분들이 진짜 BTS? 진짜 잘생겼다!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 애초에 비교할 레벨이 아니었어? 애초 부끄러워지는걸? 이제야 좀 주제 파악이 되세요들? 그런 오징어 같은 얼굴로 닮긴 누굴 닮았다고 그래요! 집에나 가야겠다 나도 BTS 솔직히 리아는 안되겠지만 나 정도면 비빌만 하지 않나? 딱 기다려 BTS 나 댐댕이가 언젠간 따라잡아 주겠어 비주얼로 비주얼로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 뿅